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난포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진앤텍의 주가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우진앤텍은 이제 원전 관련 주주와 원전주이면서 이번에 대선,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아주 아주 확실하게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진앤텍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이제 이만큼 상승을 한 뒤에 우리가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우리 주주분들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만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진앤텍은 원전 관련 주이면서 동시에 세력들도 어느 정도 붙어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고리, 윗고리 길게 길게 그려가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구간 확실히 남아있는 매물 완전히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일부러 떨어뜨렸으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이 구간에 속지 마셔라. 절대 속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아주 잠깐만 보시면요. 자, 그래서 결국 우진앤텍은 지금 현재 5.8%, 22,650원 위치에 있는데요. 윗고리 그리는 거 없이 사실상 아주 그냥 통통한 장대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된다?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진앤텍의 주가를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어때요? 어? 아직까지도 낮은 위치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매물 상황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매물들이 얽혀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원전 관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로, 최고조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투자, 글로벌 전체적인 투자도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트럼프 관련주로서 원전주가 엮였기 때문에 이 상승의 총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전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불가리아 20조 원전 사업 현대건설이 수주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체코 쪽으로 수주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주가 관심을 받게 되었죠. 체코 다음으로 이제 불가리아까지도 20조 원전 사업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양국 정부는 원전협력 MOU 체결을 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북미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글로벌 전체 원전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불가리아 쪽으로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이 어떤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원전 정책 명확한 입장을 밝히세요. 밝혀라. 그래서 K원전의 경쟁력을 다시 증명을 했으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의 정책을 나타낼 것인지 지금 우리 경쟁력, 원전 경쟁력 아주 강한데 한번 말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여권이나 야권이나 이런 정쟁을 펼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전 관련된 얘기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 쪽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수급이 계속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루한 상승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진엔텍은요.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정비 사업 기반 원전 해체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쭉 우상향하는 매출액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CAGR 14.4% 무슨 말입니까? 연평균 1년에 14%씩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은요. 이전에 이 구간에 사실상 원전 관련해서 완전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권에서는 원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성장을 해줬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제는 원전 쪽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최대한 투자 집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요. 매출액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명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력들이 붙어서 이렇게 수급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가 결국에는 최대한 빠르게 여기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주가를 크게 올리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셨어야 됐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보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우진한텍 대응 전략 자료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가 대응 상세 내용에 1, 2차 우진한텍의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건지 매수 가격 밴드,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투자 기간과 가격별 자산 비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 대응 전략 자료는 제가 신청 주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56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한 통, 문자로 우진한텍에 우진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우진한텍의 대응 전략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자료는 이미 작성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빠르게 문자로 우진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입니다. 그렇죠. 원전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큰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자료 보내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빠르게 문자 우진 보내주시면 제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전에 미리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뉴스, 정보들 나눠드리는 동시에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단타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금양그린파워라는 종목으로 4.3% 단타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약수익을 실현을 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일매일 이런 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단타 종목이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영상 이상으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는 200분 넘게 단타 수익 종목 매일 챙겨가고 계시는데 단타 수익 대응 가능하신 분들 텔레그램 입장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똑같이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 종목 급등 타이밍 잘 대응을 받아가시면 되시니까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저한테 입장 보내주시고요. 우진 앤텍의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우진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다 직접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 앤텍의 주가 차트를 단기적으로도 보는 게 너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색 바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매물대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올라가는 지점인지 아니면 한번 무너뜨려서 소화시켜야 되는 지점인지 분석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자 분봉으로 한번 길게 쭉 내려드려 볼게요. 우진 앤텍의 주가가 이렇게 갭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는 물려있는 매물들이 바로 소화가 됐죠. 여기서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여기서 갭 상승을 했을 때 이 구간에는 여러분들 이 구간 어떻다? 2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 사이에서는 물량이 또 한번 매물이 쌓이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쌓인다. 매물이 쌓이는 구간. 악필이라 죄송해요. 여기는 매물이 쌓이는 구간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을 또 한번 털어내야 되죠. 어떻게 이 구간에서 털어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 원전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체코 수주가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매물을 또 한번 쓸어 담아서 매집을 하고요. 소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호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상승 구간이다.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수급 내용 이렇게 매물 소화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서 세력주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우진엔텍의 대응 전략 자료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하실 수 있도록 또 깔끔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우진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또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보시고 잘 매매 대응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의 입장을 하시면 당일 수급이 몰리는 정말로 급등하는 최고의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텔레그램 방에서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뉴스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급등 가능한 종목들 이렇게 매일 부지런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냐면요. 전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로보로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안내해드리고 급등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VR까지 발동을 하게 되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로보로보 종목을 보시면요. 전날에 이렇게 장때 양복 나와주면서 장중에 27%까지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분봉으로 봤을 때 급등을 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서 3% 상승 시점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 타이밍 초입 구간에 제가 안내를 텔레그램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죠. 전날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에이징 랜드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똑같이 이제 VR 발동이 되었고 이렇게 11% 수익 인증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이 에이징 랜드의 차트를 보시면요. 똑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었고요. 실제로 장중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장중에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초입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잡아드립니다. 매수 신호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런 급등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급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드리고 또 실제로 수익 확률까지 너무나 높다 보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200분 가량 계시는데 정말 크게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한 통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시면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 투자로 돈을 쌓아 나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지점에서 잘 받아가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잘 받아가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도로 정원 500분까지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렇게 수급이 꼬이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00분 정도까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저한테 빠르게 이렇게 문자 입장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로 신청 주시는 동시에 구독 버튼하고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